무작위 희귀 우물을 획득합니다. 쌉 쌉들 좀 하러 갈까? 아니 밴드가 왜 이래? 밴드가 왜 이래? 유물 3개 말하고 유물 중 1개 가지고 심장 쓸 5,000원 2개 10,000원 3개 20,000원 홀 유물 3개 유물 3개 유물 3개 뭐할 수가 황금우상 행꽃 병법성 헐 사기네 하나 맞춤 과연 행꽃은 나올 것인가 얼알 무감각 금속화 무감 vs 금속화 수은 모래시계 포션벨트조는 포션벨트조는 천둥파괴 보배란 칼날 파괴로 무감각 봐야겠다 파괴가 이제 끝 완타 데미지 덜고 화염장벽 병 속에 잉크 아싸 무감펴락이다 아이고 내 밥술 아주 그냥 수비타 차가 없애래 타락의 시간이다 자독성, 화형, 재물 재물에다가 백년 퍼즐도 있네 룬 괴라미드, 룬큐브, 성나껍 닭은 샀네 성나껍 포션 벨트도 괜찮을거고 룬피가 좀 별로겠다 룬큐브 아니면 성나껍 사면되겠네 성나껍 흠 어차피 무감각인데 걘 맞을걸 그랬네 대학살 대꼬로미콘 아이 찬장 닐리도 어차피 타락 쓰고나서 뗄감 줄거임 구슬주머니 vs 매끄러운 돌 구상이요 무감각이라서 구상도 괜찮으려나 아 와 돈 뭐지 쇼핑하란 뜻인가 시키는대로 없죠 아 아이구 아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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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깝네 신성.. 자가 집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나 구상이지? 아씨 잠깐만 구상인건 구상인거고 왜 연탄소상 작은상자 연소경로철파 아이고 나 죽는다 치료땐 10 일반 몸보다, 일반 몸보다 엘리트가 낫지 않을까? 샵을 못 쓴다 샵은 유야 샵은 유야 이 행 miss 왜 딜리에서 여타가 나와 물고기도 자기 진화 진화 필요 없겠지 어차피 구상 구상인데 진화 업호 없음 부적 아이고 내 타락 카카만 잡으면 아싸 업호 이거면 잡긴 잡은 것 같아 밀리도 있겠다 이거 사실 무한이야 지금 어지러움 순수환 가능합니다 개꿀 개꿀 허영장벽 전에 카론 들고 저걸로 잡았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무간불 기메킥의 타락을 잡네 바리케이드 바리케이드 바리 빠졌다 어둠의 폰 흠 언제 하나 먹어야 될텐데 당장은 닐리에서 뽑았으면 되겠지만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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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가 길어져서 그렇진 좋긴 좋죠 삶감각 아랫도리에 감각이 없는 세븐트 아니 아이언 크루트 아이고 내 무감 아씨 놓자마자 가져가네 단 단 단 단 단 단 형사항 어디쯤 쓸 수 있을까 지금 악마의 옥상 꽃게 돌려볼까 안나왔다 그러면 저 작은애가 들고 가겠네 몽둥이질 가져왔어 에헤이 아쓸하쓸한데 들은거 없어가지고 휴 영액 무적 포식 연사 포식 넣어봤자 각도 안나올거 아냐 무적이나 날란다 저열 무적저열 연수 쓰나봐 다시나 왜 껀 당해 몸박 때리고 올걸 무장해제 발화도 괜찮아 보이긴 한데 몸박은 밀리에서 뽑는다 아우 시험두리들 쎈가가 얘 뚫리네 안돼네 타락 아우 시험두리들 쎈가가 아우 시험두리들 쎈가가 타락이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네 타락 한번 놓치고 나니까 타이밍이 안 나온다 아우 시험두리들 쎈가가 보스잡을 그 힘은 있는데 타락 나오기 전까지 너무 약하네 과도자를 방호도로 막는게 아이언클레즈 과도자를 방호도로 막는게 아이언클레즈 ㅈ가래 오 어어 아우 아우 타격완트 타격 잡혔을때 졸았네 전투 장비 오렌지 알약 어 꽃 병포도 없나 엘리트 가지말까 타락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타락이 타락이 체물도 있고 몸박은 밀리에서 뽑으면 되는데 타락이 늦게 나오는 건 막을 수가 없네 어떡하냐 엘리트를 더 갈까 여기 옆길로 셀 수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 부담되네 일단 네메시스는 빨리 나왔고 타락이 타락이 남들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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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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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길 가다가 문밖 하나 주워가면 되겠죠. 문밖을 줄 사람은 없지만 받을 사람은 여기 있다. 없으세요. 없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진짜. 절힘이다. 그럼 이제 타락이랑 절힘 쓰고. 이러면 잡은거죠. 악의 저금통. 악의 저금통. 배. 배. 이거는 발굴해도 되겠다. 배. 땅에. 땅에 묻혀있던 배 먹으면 배탈 안 나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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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발키 도둑 그래. 이게 아이언클레드제 데카가 계속 어지러움 넣어주기 때문에 그것만 잘 받아먹으면 됩니다 고마워 데카야 죽여버렸습니다 아이고 잉크병 올릴걸 아싸 개구리 병법서는 안 나왔네요 죽어라 알기저금통 와장창 덱에 몸박 있으니까 아 근데 이거 음 딸기 능숙 푸션은 적어면 되겠지 속도 푸션도 괜찮겠네 아 설마 방어도가 모자라겠어 드루가 필요하지 아이고 이런 그럼 핸드 터젼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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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의 포옹까지 이제 쭉 돌려서 몸바 뽑아서 끝장을 봅시다 아이씨 세상에 아이고 리비님 포옹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병법서 어디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짐 나간 병법서를 찾습니다 설팀 아이고 타락섭회 이겼다 아 나 향부 안싸워봤는데 아이씨 전폭 어둠의 부흥화제 없이 나왔다 끝났네 이러면 이겼네 아! 아니! 무감각색 나 스킬 카드 없다 아 향로 믿고있지 않았다고 필요없어 인마 클 유물 29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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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이언클리드지 작은 상자특 삼스테기 흑옥 부적특 부적인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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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